버스 되겠다 이거 좋아졌네요 엄청 좋아졌는데요 굉장히 크네요 네 조금 더 있죠 됐어 그 정도 순서라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인사 한 번 하고 저는 옆으로 먼저 사이로 보죠 저는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입니다 오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대타입 기자회견을 자리를 마련한 김두관 의원입니다 20대 국회가 불과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자체분권에 많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특히 부족하나마 지방일괄예양법 통과와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까지 10% 올린 것은 자체분권의 역사에 갈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수많은 가지가 남아있고 근원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등을 이루지 못한 것은 20대 국회의 가장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대 자치권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자치복지권과 관련한 문제도 돌아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복지 수요는 급증했고 복지예산 역시 급격하게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핸복지재정부담 구조는 지방정부 부담을 급격하게 키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 경우 자치복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분야 외에 자체 사업까지 줄여나가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표면적 예산은 늘었지만 복지비 부담은 그 이상으로 커져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 강역지방정부인 시도와 기초지방정부인 시군구 간의 합의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복지 대타협에 대해 기초지방정부들이 그동안 합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제안들을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럼 전국시장군수구청 해비어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신 김두관 의원님께서 이렇게 알선을 해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경남 양산에서 또 다시 당선돼서 국회로 재입성하시게 된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민선 7기 제2차 년도 다섯 번째 공동회장단 회의를 방금 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에 참여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과 또 그동안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임원들께서 자문위원님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와 또 전국기초자치단체의 기초조사를 거쳐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의 의견들을 오늘 발표하는 성명서와 같이 정리했기에 오늘 발표를 하고 이 내용과 관련돼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또 정당과 깊이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질서있는 복지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전국 202개 기초정부의 참여와 각계의 의결수렴을 거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건설과 질서있는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 복지대타협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정부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과 일방적 재정배분 방식으로는 날로 다양화하는 복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보충성원칙에 입각한 중앙, 광역, 기초정부 간 복지재정과 사무제정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기초정부가 지역특성별 사회서비스 제공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복지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권한이 주어져야 책임도 생긴다 복지자치권은 기초정부들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성 확대 책무를 갖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과 같은 전국적, 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 기초정부가 지역별 복지수요를 책임지기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이 국가복지사무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다 국가사무예산을 지방정부에 부담 지우는 현행 국고보조사업제도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왜곡시키고 지방정부를 복지사무에 단순 전달자로 전락시켰다 국고보조사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중앙과 지방 간 복지사무와 재정 부담의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하나, 광역정부가 수립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과 광역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재정 분담의 무원칙한 운영 역시 기초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는 행정 비효율화와 책임성 부재 기초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역기초정부가 참여하는 재정 부담 심의위원회 설치를 업무화하여 협의 기반의 재정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기초지방정부에서는 각 시도 단위로 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금성 복지를 비롯한 복지제도 신설 운영 시 자율적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 광역, 기초정부 간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 간 주체는 합리적인 역할 재정립을 위해 데타협의 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2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일동 이상과 같이 전국의 226개 시장 또 시군구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해 드렸습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공동회장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관심 갖고 지켜보아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관련된 질문은 또 로비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